드디어 하늘이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안정이란 말이 온도가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식물재배는 누가 봐도 온도가 높아져야지 꽃과 열매의 속도가 더 빨라진다 그렇게 좀 쉽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비료를 과감하게 써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저는 크게 욕심은 없습니다 제 욕심은 간단합니다 매일 제 유튜브 보면 비료 좀 팔아달라 이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유튜브에 있는지 4년이잖아요 4년 내도록 본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좀 시원하게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늘 표현하잖아요 4 플러스 1, 9 플러스 1, 5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제가 플러스 플러스 해서 판매를 하고 있다 매일 보시는 분들은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야지 제가 좀 더 편안하게 유튜브를 찍고 자루 만드는 쪽에 더 치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제품들은 제가 많이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얼추는 이제 다 아실 것 같고 기본적으로 비료는 각각각 포인트가 있습니다 농혈 칼슘, 말 그대로 칼슘이고 발근제 저는 발근제 자체를 곁부리 쪽에 좀 더 힘을 주는 발근제를 더 많이 선호합니다 세근은 알다스피, 해조추출물, 인산 이런 쪽에서 세근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걔는 농혈피라든지 농혈피가 따지면 세근을 더 많이 발생시켜요 그런 느낌 저는 신초가 약해진다, 입색이 빠진다 그럴 때 농혈 발근을 좀 권하는 입장이지 발근제도 하여튼 식물 박암에서 좀 써야 됩니다 시중에 인산 발근제가 많이 팔리던데 그거는 쓰면 대가리가 더 땡깁니다 대가리가 대가리가 못 대져가지고 살살 밀어내게 하는 거 말고 식물이 대가리가 약해서 발근제를 쓰면 그 대가리를 풀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느낌 좀 다르게 한번 생각해봐요 그리고 이제 식물성 아미노산 자, 뭐 농혈 마그 맥스 농혈피 피슬림 자, 그리고 농혈 밀항요소 이쁘죠? 어, 이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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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좀 이 디자인에도 좀 많이 생각합니다 디자인이 이뻐야 돼 그래야 손이 하면 더 땡기지 자, 그리고 이제 농혈 막가 더블 마그넷 자, 잎이 얇고 잎색이 빠지는 분들은 자, 저런 걸 좀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전세계 1등 비로 크리스탈론이죠 얘는 이제 비분대로 있어요 6, 9, 12, 15 저는 이거를 좀 잘 안 팔아요 이걸 꼭 달라면 제가 구해드릴 수는 있지만 저는 안 맞더라고요 그리고 참외는 질속을 높이 가버리면 품질이 떨어져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9, 12, 15 6가지로 올면 제일 이상적입니다 자, 그렇게 선택하면 되고 그리고 생근력, 생근력 얘가 우유로 만든 단백질이기 때문에 좀 더 얼룩이 효과가 있다고 표현을 하는데 일단은 시스템 참외부터 달아놓고 그 다음 얘기를 나눠야 됩니다 자, 그리고 이제 천년인산 얘를 제가 자꾸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 이걸 쓰면 열매의 결과물이 자꾸 높아져 열매의 속도도 빨라지고 열매의 품질도 월등히 높아지고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더 권한다고 보면 돼 이걸 쓰면 진짜 맑은 열매가 나온데도 그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다 그리고 이제 강압성 비료 얘도 잎색이 떨어지거나 왠지 모르게 시스템이 안 돌아간다 그걸 다 한 번씩 넣어주면은 이 시스템이 좀 잘 돌아간다 이런 느낌 자, 이건 뭐 비대력이고 자, 생명력 얘는 이제 종합 동물성 아미노산이에요 제가 볼 때 얘를 한 번씩 쓰면은 맛이 좀 더 올라갈 것 같아 그리고 두 분리 때는 얘를 한 번씩 권할 겁니다 이거는 이제 불가사리, 천년, 칼슘이고 저는 칼슘을 위로 좀 안 거네 근데 불가사리는 발효를 해석하는지 위로 쳐도 크게 장애는 없었다 이런 얘기 자, 그리고 이제 선충 그리고 이제 황동, 황동 이게 코프로사 얘를 간주하면 흰가루 쪽에 균 쪽에 좀 더 효과가 있다 근데 순이 좀 좋아야 된다 이런 게 포인트고 그리고 총지사 이건 백강탄입니다 이거 15,000원인데 백강탄 애들 뭐 그렇고 자, 요런 식으로 저는 저만의 이제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을 토대로 비로를 판매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자, 누구보다 제 제품에 대한 음... 마음이 다릅니다 왜? 얘들이 있어서 제가 먹고 사는 거니까 정말 많이 생각해서 만든 제품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참외농가의 결과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좀 많이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자, 충분히 결과물을 바꿀 수 있는 제품들입니다 음, 이상입니다 얻었다고し Felix 늦는 host